하이! 여러분들, 주로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바로 밀키라고 하는 어종, 가숭어라고 하는데요. 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통발이나 아니면 투망, 보통 낚시로 많이 잡으시는데 그 친구들을 제가 오늘은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바로 바다에 반도지를 해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도착을 했고요.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 좀 있을까요? 저요? 아, 밀치요? 밀치, 밀치. 나 부르는 줄 몰랐네. 밀치! 부르님이 밀치 원하면 있습니다, 여기. 아, 있어요? 아, 있어요. 넣으면 나와. 딱, 두 개 채겼어요. 저희 브리님이 지금 숭어 밀치 잡으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밖에서 개꿀을 밟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거를 반도를 이용해서 몰아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. 저쪽이 지금 한 마리, 두 마리 이렇게 보이는데 야, 이게 잡는 게 지금 진짜 쉬운 거 같지 않아요. 오, 여기 많다, 여기 많다. 와, 근데 제가 밖에서 한번 물 속에 있나보다. 자, 지금 까방에 캘티, 아메리카 님이 다 몰고 있습니다. 엉, 이야, 우 !! 이야, 야옉!!! 이거 그냥 아쿼리움말이네! 야, 이거 그냥 아쿼리움이네. 자 지금 브룬님이 저쪽에서 몰고 있는데 지금 물고기에 비해 브룬님이 너무 느려요 자 여러분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저기서 둘이서 지금 합통작전 제발 엄청 쉬워 줘봐pical 우와 맞다 맞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undergraduate 여기 Не 가면 되겠다 야 여기 양식장 할게요 양식장 오늘부터 여기는 숭어 양식장이 됩니다 아 부른님 생각보다 엄청 묽게같아 아 부른님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지금 여기 눈이 내리고 있는데 숭어도 그냥 막 내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 많다고만 하고 못잡고 있거든요 어 지금 만납니다 만납니다 지금 지금 바람 엄청 불고 있어요 지금 파도 보이시죠 파도가 엄청난데 지금 밀치 잡겠다고 이거 지금 밀치 잡다가 사람 잡겠다 이거 이 정도면 올라왔어 올라왔어 저기 올라왔어 아 두 마리 양해 부른님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쉬면 어떡해요 힘들다고 쉬면 어떡하나 지금 여기 떠있는 사람이 부른님입니다 어 물개다 물개 물개 아니에요 물개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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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았어 어 저 바람 피는 거 아니에요 향이 안 먹어 뭐야 손으로 잡았어 손으로 손으로 잡았어 손으로 김병만 아니야 김병만 방생하셨어요? 네 아니요 아니요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잡은 게 다섯 마리인데 그래도 이거 잘라다가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밀치 다섯 마리 잡았습니다 진짜 많은데 너무 빠르고 와 이거 뭐예요 이거 돌멩이에요? 이거 뭐야 말랑가있네 원뿔 군수 이거 헌토팡류 아니에요? 어 여자친구가 왜 밀치입니다 이게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고했어요 여자친구 밖에서 기다리라 힘들었지? 말 한마디 하고 싶은게 내가 남자가 제발 자 여러분 오늘 잡아온 밀치를 어 지금 바로 손질하는 오늘 손질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요박추기의 까마귀입니다 네 오늘 잡은 밀치 손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래도 이 다섯 마리 반두를 잡은 게 어디가요?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잖아 손으로 잡고 여기 상처 났거든요 아까 잡다가 여기 가시가 있던데 괜찮아 자기야? 자 여러분들 진짜 드디어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게 약간 쫀쫀하게 지금 냉장고에서 좀 건조 좀 시켰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 밀치를 가지고 그 마라... 마라 도리뱅뱅? 마라밀치 도리뱅뱅 굉장히 극단해서 하지 마요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두르륵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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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이제 청약 제 꺼 크게 제 껄 크게 한 10분에 라삭 자 이제 고추기름을 냅니다 잠시만 이거 히트님 한번 재면tech 차요? 네 자꾸 난 자 자꾸 망가지리려는 하는 게 어 저 선생님 오케이 한번 더 가자 제가 라삭할게요 아 나 이런거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아 히트님 자를 거 없는데 왜 자르면 없어져요 이게 온다 제가 다... 자 이게 고초기름 조금만 기다립시다 지금 여러분들 고초 자르면서 아주 난리법석인데 이따가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압니다 다음에 너 차례야 난 안 잘려 난 강철 정셉 정셉 오케이 올려요 아 이거 거꾸로 올려야 되는데 깜짝 오케이 이렇게 오오 아 성마 성마 뭐야 뭐야 불 약하게 해야 돼 이야 놀치 자 이게 돌이 뱅뱅이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세요 이쁘게 해주세요 이쁘게 요거 잡아 당겨주세요 자 근데 부린이 고추 다 탄 거는 이거 놀이인거죠? 아 이거 요리의 고추예요 고추기름은 살짝 타게 해야지 이야 아 됐다 아 예쁘다 예쁘다 오오 야 이거 닭하슴살 같아요 비주얼 장난 아닌데 랑정스살 같은게 지금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그니까 오우 이게 말려놔가지고 지금 이렇게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굉장히 지금 잘 익는 거거든요 칭찬해달라는 거죠? 저요? 잘했어 랑이 이제 하지마 마라 이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같이 딱 마라형 배경에서 해도록 오우 잘 나아야 돼 장면 아니죠? 왜요? 쎄죠? 조금만 넣어 조금만 넣어서 어 잠깐만 숟가락 숟가락 이거 마라 밀치 뭐죠? 도리뱅뱅 도리뱅뱅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이어 아 이거 너무 많이 매운 거 아니에요? 이거 4개 어? 다 붙였다 왜 왜 왜 아 그냥 한번 먹어보라고 아 쪼 아 쪼 아 그만 좀 해요 비주얼은 좋아요 이게 마라 그리고 이게 굴소스 아 어 내 손으로 찍어버렸어 이건 내 거 그다음에 굴소스 플러스 마라 해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마라 밀치 마라 밀치 도리뱅뱅 굴소스 자 이렇게 완성됐다 지금 바로 한번 추발력 해볼게요. 다같이 마라 먼저 먹어볼까요? 다같이. 네 마라 먼저 먹어볼까요? 공감을 해야 되니까. 그럼 이게 바로 마라 밀치 돌이 뱅뱅입니다. 아 괜찮은데? 그럼 먹어볼게요. 어 자 먹어볼게요. 아 그만 안 나왔어요. 와! 왜왜왜? 배고파. 안 먹었어. 얼굴 바로 빨개졌잖아 지금. 아 그래 알았어. 자 알았자. 하나 둘 셋. 추배르. 음 진짜 맛있는데? 안 매워요? 하나도 안 매워. 하나도 안 매워. 이거는 굴소스 바른 밀치 돌이 뱅뱅 이 정도 헷갈려. 자 이거는 굴소스 밀치 돌이 뱅뱅. 자 바로 먹어볼게요. 추배르. 음. 역시. 와 이거 이 게장이다. 이거 굴소스 먹으니까 장어 먹는 거 같아.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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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맞네. 야. 100개 없이. 이거 그러니까 갈갈보라 하면 재미없으니까. 게임으로 해요. 아 갈갈보라 하면 안 돼요? 아 게임으로 해 게임으로. 그래야 재밌지. 아 제로 할래요 제로? 제로 말고 눈치게임 시작. 1. 너무 부러워. 와 이거 설사 개쌀 것 같은데 이거. 오늘 화장실 비즈니스 속으로 예약해 놓을게요. 와 미치겠다. 이 사람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 거 보세요.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. 이 사람들이 이래요. 야 이거 근데 이거 진짜. 그거 알죠? 너무 심하면은. 욕 나오는 거? 아니요 바로 뱉어버려서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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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ander아계عة. 아. 아. 아2 아. 아 2 um. 아 아. 아아. 아 아 아. 아 아 아 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